내 집으로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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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하면 돼. 가성들을 여러분들은 예쁘게 쓰셔요. 난 목이. 가성 쓰는 목이 아니야. 시간이 어떻게 돼 왔어? 8시 1분이야. 8시 1분이야? 앞으로 이제 돌려야지. 홍보가 앞으로 돌리셔. 이제 앞으로 풀숨을 써야 하자, 또.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내가 고쳐드리고 답변하지. 안일이랑 다 해서, 안일이랑 해보시오. 처음이에요? 아, 그 처음부터 해야 하면서 쭉쭉 꿇으면서, 안 되는 데는 해줘야지. 아, 동방이 군자지국 시작해봐.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예의지망이라. 예의지망이라. 17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17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17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7세아이도 효재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 하느. 그렇지. 전라, 정상, 충청, 상도오름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그렇지. 놀보는 형이 본 뒤 심술이 사아나온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내려고. 옳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반날 집안에 들어가자 심술 공부를 하느니, 꼭 이렇게 어떤 것이 있었따. 헤이! 해장군 방 벌목허고, 삼살방에 이사를 걸고, 호구방에 다시 불을 짚고, 불붙는데 부채집, 호박에다 말툭 박고, 길 가는 과대 경반,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시작.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이렇게. 재울 듯이 붙들었다. 재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되어졷고. 소랑이 보면 딴나 짚고, 조사 보면 소구조조, 미원 보면 침조조, 질장방 보면 과일 짚고, 다큰끈 애기 겉탈. 수절 과거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는 거기서 하나 숙여줘야지.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이렇게. 하나를 숙여줘야지. 전부 다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봐. 다큰끈 애기 겉탈 시작. 다큰끈 애기 겉탈. 수절 과거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싼 놓고, 세마음 건 편자 끊고, 세라 보면 땀 피지고, 관중 뱅이는 택견, 곱사등이는 돼지 파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치자마자 뻥 하고 나와야 돼. 봉사는 시작.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돈을 자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난 전에다 물을 척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놓으니, 상당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내가 어떻게 맘대로 막, 살을 다 덜어내고, 뺐다고만 하는데. 선생님은 몰라요. 하세? 진짜 오륜을, 치고 한 장단을, 한 팍을 먹고서, 불러요.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다시 할께요.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뭐가 더 길어야지. 모아질구, 고, 모아질구. 시작. 모아질구, 독컷 놈이, 독컷 놈이, 세상 천지, 세상 천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더란 말이냐 이더란 말이냐 거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놈은 심사가 이랬도 한 일 삼강을 하느냐 어려운 너가 흘라느냐 이러한 보질고 툭한 놈이 세상 좋은지 어디가 이더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잘해야 돼요 도섭은 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박자는 개나 저버리고 하는 거니까 쭉 늘려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뒤만 맞은데 한번 해볼래요 다시? 이놈은 심사 시작 이놈은 심사가 한 방은 먹고 나와 일단 이놈은 심사가 이놈은 심사가 이렇게 시작 이놈은 심사가 이랬도 이 삼강을 옳지 오 놈 나눈 아 라고 옳지 옳지 오 漉 놈 홑 우리 괜찮이 최완 님이 거기를ի 솔찬히 잘하네 거기 참 이쁘게 잘 만든다 그거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돼 거기 마무리 안 하면 그 소리가 거길 마무리 꼭 해줘야 돼 어른나 헐라느냐 시작 어른나 헐라느냐 이로건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질 그렇지 한번 훑어 천질 천질 옳지 어디가 잊으란 마리야 잊으란 잊으란 마리야 그렇지 그렇지 난 이쁘게 잘했다 그렇게 꽉꽉 하고 잊으란 마리야 잊으란 마리야 잘 됐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삼강도 모르고 시작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용인들을 알게 했겠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용인들 알게 했겠느냐 이렇게 시작 다시 다시 시작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용인들 알게 했겠느냐 알게 했겠느냐 알게 했겠느냐 알게 했겠느냐 알게 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모아가리 성음을 내요 여바라라 뭐야 옳지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거기다 한다름에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이렇게 한다름에 시작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손을 맞은 불의 인물암처럼 슬슬 야는 걸 보기 싫고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갈지 어서 걸어둬라 너무 싸나와 근데 잘했어 아이고 흥모가 이만 그렇지 그거 아이고 잘하네 얼치올치올치시다 흥모가야 나를 듣더니 말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잘했다 듣기 싫다 썩나 듣기 싫다 썩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나가거라 그렇지 자 나가란 말을 시작 들으니 누군가가거 들으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